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첫째, 송영길 전 대표님은 조속히 귀국하여 사건의 실체를 밝혀주십시오. 당대표 후보로서 당시 있었던 일들을 책임지고 확인해 우리 당과 국민들께 알려야 합니다. 둘째, 당 지도부는 수사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자, 민주당을 발칵시킨 돈봉투 의혹 사건. 그 중심에 서 있는 송영길 전 대표. 지금 당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송영길 대표가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우리 언론인, 기자들에게 모습을 비췄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송영길 대표. 현지 시간으로는 오전이에요. 어떤 일과를 하기 전에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기자들과 만나서 몇 가지 질문 받고 있는데 표정을 보시면 상당히 밝아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미소 지으면서 질문에 답을 하는 모습인데 지금 당 상황과는 얼굴 모습이 좀 대비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 핵심을 좀 전해드리죠. 바로 이겁니다. 질문이 많았는데 조기 귀국 가능성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조기 귀국은 뭐 며칠 내죠. 주말 넘기지 않고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22일에 말할 것이다. 자, 여기까지 보면 빨리 가는 건 없다는 뜻이 됩니다. 원래 22일 날 기자회견 예고했었죠. 자, 그리고요. 장소가 오늘 중으로 섭외되면 정하고 제가 지금 수업이 있어서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요. 지금 당 상황에 비하면 상당히 여유가 있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오늘 모습, 최신 모습입니다. 몇 시간 안 됐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지. 자,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가장 최신 소식이라서 먼저 전해드렸는데요. 자, 그럼요. 사실 지금 연일 이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된 녹음, 이 내용들이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지금 당에서도 굉장히 걱정하는 목소리가 오늘 많이 나왔는데 두 가지 영상이 묶여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내가 그 얘기도 했어. 성만이 형이 좀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내가. 누구한테? 영균이 형한테. 내가 조금 성만이 형이 준비해준 걸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잘했네. 잘했어, 막 그러더라고. 그냥 우리는 왜 저번에 왔을 때 강감사님께서 신나게 주셨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됐으니까 그냥 이제 뭐 더 안 해도 되는 건가? 아니, 영균이 형한테 좀 물어보고 아직도 20일 정도가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막판에 스피치 낼 때 한 번씩 더 해갖고 따라 누구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참 열심히 하네요 그랬더니만 영균이 형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처리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영균이 형이 어디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이X는 이X 많이 해줬어. 아, 그래? 성형기로 하니? 응. 잘했네. 필요한 거는 누구한테 요구를 해? 저기한테? X한테? 아니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 다른 스폰이 있어요? 도대체 송영길 캠프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거짓이라고 믿고 싶은 그런 말들이 녹음되어 있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송 전 대표는 민주주의를 위해 치열한 싸움도 마다하지 않던 정치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떳떳하다면 피할 이유도 미를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연일 공개되어 있는 녹음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굉장히 깜짝 놀란 반응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정도가 됐으면 소영길 대표 즉각 귀국해서 뭔가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오늘 민주당의 지대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화면으로 몇 가지를 소개해드릴 텐데 이 얘기들의 특징, 공통점은요. 뭔가 이미 한참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드는 대목들입니다. 눈도 보죠. 여기 보시면 정철승 변호사입니다. 이정근 전 부총장 변호인이었죠. 그런데 9월 30일, 지난해 9월 31일 날 본인이 SNS상에 의미심장한 내용을 놓입니다. 이때가 뭐냐면요. 이정근 전 부총장 영장실실심사 당일입니다. 당일이에요. 이렇게 씁니다. 만약에 이정근 위원장이 구속된다면 민주당에는 피바람이 불 것이다. 이렇게 남겼어요. 위로 갈까요? 조금 더 잘 볼까요? 이 위에 보시면 구속, 결정, 어쩌고 이렇게 했는데 맨 마지막입니다. 민주당에는 피바람이 불 것이라는 사실만은 미리 알려준다. 이거는 민주당이 알린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 검찰 수사에서 조금 더 크게 볼게요. 이 부분 확대 좀 해주세요. 카메라로 확대해서 조금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검찰 수사에서 이정근 위원장은 타겟이 아니라 발판이나 교두볼 뿐이다. 뭔가 지금 상황과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 심각한 상황을 전혀 모르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무능한 자들이라고 질타를 합니다. 뭔가를 강하게 암시했습니다. 다음 하나 더 보죠. 같은 날인데요. 이때는 구속영장에 발부된 뒤입니다. 이렇게 또 씁니다. 결국 발부됐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일단 지적을 해요. 이상한 검찰 수사가 점점 더 이상하게 흘러간다. 이제는 민주당이 잘 감당해보길. 앞에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뭔가 민주당한테 강하게 경고, 예고를 한 겁니다. 이게 있고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윤영찬 의원, 오늘입니다. 작년에 이미 언론이 녹취 문의했고 부인하는 와중에 프랑스로 떠난 게 사실이라면 당을 검찰 수사의 칼날에 버려두고 떠났던 것인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장에서 당시에 뭘 알고 있었던 겁니까? 프랑스로 가기 전에 도대체 뭘 알고 떠난 겁니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묻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재섭 위원장. 이쯤 되면 송영길 전 대표에게 많은 사람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뭔가를 당시에 이미 작년에 프랑스로 가기 전에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길 대표 스스로는 몰랐다고 얘기하지만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난리가 난 건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상황을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종근 전 사무부총장도 그렇고 윤관석 의원도 그렇고 본인이 직접 임명한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 아니겠습니까? 선거 캠프 과정에서 어떤 돈 봉투가 주고받는 혐의들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본인이 임명했던 그 두 사람이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이라고 하는 당의 어떤 살림살이를 챙기고 돈을 잡고 있는 직책에 임명한 것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 정도 사태가 났다고 하면 송영길 대표는 지금 상황은 알잖아요. 그럼 와야죠. 와서 수사를 받든지 아니면 검찰 조사에 따르든지 아니면 해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조금 전에 영상 자료 보게 되면 여전히 태평천하인 것 같거든요. 지금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별다른 설명이 없었어요. 22일 날 뭔가 얘기해 주겠다고 날짜만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22일 날 기자회견을 하면 시간도 벌고 좋겠지만 그 가운데서 민주당은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지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전직 대표로서 그리고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임명을 했던 사람으로서 책임감 있게 돌아와서 진술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문석 전 의원, 아까 윤영찬 의원 내용 다시 한번 불러오겠는데요. 윤영찬 의원은 뭔가 장전사항을 지적을 하면서 도대체 프랑스 떠난 당시에 뭘 알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뭔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프랑스로 떠났다면 사실 당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과 배신감을 느끼는 상황 아닙니까, 이거는? 나는 윤영찬 의원이 저렇게 비겁하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점에서 비겁하다고 보십니까? 첫 번째, 송영길 전 대표가 파리로 떠난 것은 오래전부터 계획돼서 준비돼서 떠난 상황임을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시점에서 송영길 대표가 칼날에 버려두고 떠났나 이런 식으로 시비 거는 행태에 대해서는 최소한 민주당 당원으로서의 말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기 귀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기 귀국하지 않으면 이 파장을 가라앉히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재까지 도의적 책임에 대한 문제와 그다음에 실질적인 범죄에 있어서의 문제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된 이야기는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의 목소리는 아직까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연길이 형이라고 표현이 자주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 녹취록에 나오는 연길이 형이 송영길을 지명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이정근 부총장도 송영길을 지정하는 거 맞아요. 문제는 송영길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송영길의 인지 여부는 누가 봐도 저 정도면 인지하고 있다고 봐요,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적인 범죄 혐의자로 몰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현재까지 나온 정보로서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전 당 대표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을 칼날 위에 버려두고 떠났나 그리고 알면서 톡겼나 지금 이야기잖아요, 톡겼나. 그러면 송영길 대표가 귀국을 하면 그러면 안 톡긴 게 되나요? 귀국을 촉구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도 했어요. 그리고 윤영장 의원도 그렇게 촉구를 해요. 양문석도 촉구를 해요. 그 정도면 되지. 무슨 칼날 위에 민주당을 갖다 놓고 톡겼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민주당 당원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윤영찬 의원이 이렇게까지. 악의적인 정파적 행각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종파는 어떤 종파? 인하 경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저는 수박이라고 이야기해요. 저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윤영찬 의원은 수박입니까?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팩트에 중심을 해서 이야기를 던지는 게 맞는 거지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게 어떤 같은 정당의 개연이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양문석 전 의원께 추가 질문 드릴게요. 네. 지금 언론에서 보는 일각의 시각은 이사안이 또 다른 개파 논란 그나마 잔잔하던 개파 논란을 또 자극했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그런 식으로 간다고 보십니까? 그나마 잔잔한 적 없었어요. 계속해서 윤영찬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다수 당원들이 이야기하는 수박들은 계속해서 저렇게 당을 향해서 저격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여전히 계속되는 과정이지 이번 사건으로 특별하게 개파 갈등이 두드러지거나 하는 건 아니다. 계속해서 민주당을 흔들고 있는 민주당 안에 있는 수박들의 행태들은 저로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알겠습니다. 양문석 전 의원께서 오늘 윤영찬 의원을 수박으로 규정하셨어요. 지금요. 이거 윤영찬 의원의 반응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김용주 전 의원께는 앞선 정설승 변호사 내용 좀 잠깐 불러볼게요. 뭔가를 이게 지난해 9월 말이에요. 9월 30일입니다. 벌써 한참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굉장히 의미심지한 걸 암시를 했어요. 민주당에 굉장히 힘들 것이라는 측면 그리고 민주당 이런 상황 전혀 모르고 있다. 무능하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이렇다면 그때 기억을 돌려주시면 혹시 김용주 전 의원께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듣지는 못했지만 아마 우리가 생각해본다면 정설승 변호사가 이종건 사무부총장이 갖고 있던 즉 본인이 자기 주변에 맡겨놨던 핸드폰을 검찰이 알고 압수된 상태를 인지하고 저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나. 전 의원이니까 아마 그런 상황을 알았겠죠. 실제로 핵심의 스모킹은 수많은 녹취 파일이 검찰 손으로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민주당에는 피바람이 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혹은 어쨌든 그런 부분과 연관해서 이게 크게 보면 당내의 어떤 선거 과정에 문제도 있지만 핵심적으로 보면 당이 청와대 문재인 정부의 인사 청탁을 했다거나 혹은 개인 비리 이종건 사무부총장이 자기가 송영길 대표나 누구와 친하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어떤 인사 비리에 개입했다든지 혹은 지금도 아마 검찰은 강래구 감사협회장을 하면서 그러면 수많은 감사들이 어떻게 말하자면 부정 청탁 없이 임명됐느냐 이런 것까지 보려고 할 거예요. 아마 그런 것이 연관되면 단순히 당내의 돈 봉품 문제뿐만 아니라 3만 개라고 하는 녹취 파일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는 굉장히 문재인 정부와 연관되는 단순히 당만 문제가 아니라 당 측 모두에게 큰 어떤 스크래치가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아마 저 말 속에는 현재 이종건 사무부총장에 대하여 당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부분 즉 개인 일탈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이미 이종건 사무부총장이 변심을 시작할 수 있다는 예감을 받았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면 당에 섭섭하다.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그런 얘기도 보도를 통해서 나오죠. 아마 그런 것과 심적인 변화 실체적으로 녹취 파일이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서 얼마 정도 들어왔다는 걸 아마 담당 변호사였으니까 인지하면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다. 그런 직감을 했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지금 사과하고 비춰보면 정 변호사의 저런 경고 또는 예고가 지금 현실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났거든요. 김연아 전 의원님. 상황이 이런데 앞서도 봤지만 그리고 앞서도 소영길 전 대표는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고요. 오늘도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를 보면 전체적으로 큰 문제 없는데 20일까지 기다려 보시죠. 이런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여유 있는 표현 중의 하나 지금 저는 강의라로 강의라로 가야 된다는 이런 얘기까지 덧붙이고 끝났거든요. 아주 단순하게. 22일로 잡혀있는 기자회견 여기서도 무관하다는 입장을 볼 것 같습니까? 어떻게 그날 어떤 설명이 나올 거로 전망하십니까? 지금 예측하는 것으로 봐서는 별다른 얘기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송영길 전 대표의 저 웃는 표정이 웃는 게 웃는 걸로 보이지 않네요. 그러면 속은 지금 다르다. 아마 속은 새까맣게 타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보면 지금 여기서 바다 건너 계시다 보니까 여기서의 만큼 어떤 시급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고요. 또한 저기서 기자들을 만났을 때 다급한 면을 보인다. 글쎄, 오랜 정치 경험이 있는 송영길 대표가 저는 그렇게 미숙하게 대응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저희도 국민들도 매일매일 새로운데요. 처음에 녹취를 보면 송영길 대표가 송, 이렇게 지칭이 됩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나온 걸로 보면 연기령까지 나오게 되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송영길 전 대표의 직접 육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조만간 우리가 2천여 개의 녹취 파일에 송영길 전 대표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 나온 게 아닐 수 있다, 지금. 그럼요. 지금 2천 개가 더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샘플은 지금 3만 개가 있다는 거죠. 저거는 특정 시간을 녹음했다라기보다는 매일 일상을 녹음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누가 이정근 부총장하고 전화통화 한 번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 다들 지금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나랑 무슨 얘기를 했었지? 그다음에 또 진짜 긴밀하게 협조나 공조를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땐 지금 가슴이 콩캉콩캉할 겁니다. 저 정도 시간이 흘러고 양이 많다면 당사자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마 아무도 저렇게 이정근 부총장이 치밀하게 녹음을 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사로운 얘기도 해요. 자기 국회의원 배지가 자석인데 우산에 쓸려나갔을 것 같다. 그걸 좀 찾아봐달라는 얘기하고 또 누가 왔는데 그 자리에서 죽지 않는다고 했더니 놔둬달라고 해서 끼워달라고 해서 예상치 못한 사람한테 좋다. 이런 얘기는 상대방을 의식했다면 전혀 저는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아니죠. 그런데 제가 어제 오늘 대화를 보면서 이제 연길이 형까지 나왔으면 다음 나올 단어는 뭘까? 이건 지금 민주당 안에서 굉장히 폭탄급으로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 상황이라고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일부 의원들은 이런 당의 위기 상황에서도 나만 안 걸리면 상관없어. 이런 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만 이 책임을 누군가의 개파로 몰 수 있고 특정에 대해 몰 수 있는데 당의 위기가 아니라 특정 개파의 위기로 여기려는 좀 그런 안이한 태도도 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민주당 사실 발칵했거든요. 오늘도 당의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서 지적을 하고 호소를 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자 이런 가운데요. 사실은 친명이라고 꼽히시는 당의 지도부의 일원 그리고 당직자들이 오늘 앞서서 들었던 민주당 의원과는 약간 결이 다른 얘기들 좀 꺼내놨거든요. 그 모습 영상으로 보시죠. 사실 국회의원이 300만 원 때문에 당 대표 후보를 지지를 바꾸거나 이럴 가능성은 매우 낫는데요. 상황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0만 원은 사실 이게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을 아마 실비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합니다만 이런 관행도 사실 사라져야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려도 어찌되었건 참 금액이 너무 좀 크진 않아서 이런 관행은 없어져야 되지만 강래구와 이정근의 녹취록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정근은 이정근과 송영길 대표와의 녹취록은 없는 건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충분히 얘기를 해서 보고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직접적 증거는 저희는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인 생각과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도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러한 직접적 증거라고 할까 직접 대화의 내용은 나오지가 않더라고 제가 보니까 자 지금부터는요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당내 지도부 차원의 생각이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이런 제목이 나와요. 이번 이슈는 이재명 당 안팎을 끊는데 귀국 요구로 끝난 건가 왜 그 이상의 얘기는 없는가 오늘도 침묵하는 모습 많이 보였거든요. 엄청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겁니다 지금. 일단 제목이 그렇고요. 앞에서 두 명의 의원이 나오는 이 영상 들어보셨는데요. 김대섭 위원장 일단 두 명의 얘기를 압축해서 요약을 해보자면 약간 별거 아니다. 액수 같은 거 보면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송영일 전 대표의 목소리가 직접 들어간 녹음이 없지 않는가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두 분이 아직까지 상황 파악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장경태 의원이 실비 얘기할 때 진짜 한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왔는데 저것을 실비로 치부를 하고 50만 원, 300만 원 때문에 투표를 바꾸지 않는다. 그럴 거면 왜 돈을 줬습니까? 바꾸지 않는데. 그리고 녹취록 중간에도 드러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돈이 제일 쉽다.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돈을 뿌렸냐. 어차피 투표도 안 할 건데. 그쪽으로 돌리지 않을 건데.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이 문제의 심각성과 당의 지도부가 느끼고 있는 온도가 매우 다르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박성준 대변인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돈 봉투를 뿌렸다는 혐의에 대한 송영길 대표의 직접적인 책임은 지금 상황에서는 녹취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그런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이라고 하는 막강한 자리에 임명한 정치적 책임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책임은 완전히 눈에 가려버리고 캠프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그 둘을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으로 임명했는데 어떻게 책임이 없습니까? 지금이라도 한시라도 빠르게 귀국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지금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사실은 답답할 거라는 생각을 좀 드는 것이 결국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있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한테는 큰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 스스로 향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민주당이 나서서 어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말하자면 해치를 좀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어쨌든 체포동의안 부결이 되면서 한시름 낮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에서 강하게 조치하십시오라는 말이 사실은 잘 안 먹힐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거 그냥 위험하여 넘어갑시다. 별일 아닙니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있는 한 민주당 지도부는 여기에 대해서 유구무원일 것이다. 뭐란 특별한 메시지를 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사실 기자들과 이렇게 만나서 이른바 질문을 받을 기회가 꽤 있었어요. 오늘 그 모습하고요. 그리고 이 상황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도 논평을 좀 냈는데 두 가지 영상이 좀 묶여 있습니다. 보시죠. 직접 연루된 정황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시 대표님도 송영대표님 보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님은 연관 없으신 겁니까? 이번 의혹에 연루된 의원님들의 출장 조치 이름도 나오고 있는데 송영대표 눈이 아직 안 밝힌 상태입니까? 송영대표가 동봉투 철도에 침전 다당한 자영이 발표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법인이나 송영대표 의원님들과 직접 만나시게 하려면 없습니까? 이것이 객관적인 근거라기보다는 사실 이심송심이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예전에 송영길 대표의 전당대회에 대표가 됐던 전당대회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당시는 경기도지사였죠. 송영길 후보를 지원한다는 소문이 있었고요. 이런 여러 과정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와 열고리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양무석 전 의원께는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제 송영길 전 대표로부터 조기 교육하라는 요청을 했어요. 며칠 지났죠. 거기가 끝났는데 사실 그 이후에 조금 더 진척된 사항이 있어서 이쯤 되면 다시 한번 뭔가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 단 한 마디도 안 그랬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자, 그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제 사과를 했고 그리고 당내 자체 조사하지 않겠다. 정치적 고려 없는 검찰 수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제.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당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더 무슨 이야기를 하라고 이 프레임을 침묵이라는 프레임을 걸거나 그다음에 유구무원이라는 프레임을 거냐는 말이에요. 그제 이야기를 했고 당대표는 최고치로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예요? 송영길 전 대표 조기 기구하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요청을 했어요. 그다음에 검찰 수사,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게 철저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대표로서는 최고 수위의 이야기를 가장 강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이상 무슨 이야기를 하냐는 말이에요. 두 번째, 장경태 의원이 이야기했던 금액이 크지는 않았어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더 심각한 문제예요. 나는 장경태 최고가 말실수했다고 봐요. 그게 10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김영란법을 넘어서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치자금법을 넘어서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이게 팩트고 사실이면 우리가 무조건 잘못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문제는 이런 잘못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을 하면 돼요. 말씀은 안 나왔지만 그 당시에 70만 명 정도의 권리당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의원 한 명이 권리당원 60명격이었어요. 이러한 대의원 제도 그리고 지금은 240만 정도의 권리당원이 있으면 대의원 한 명이 권리당원의 한 180명의 표를 가지고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잘못된 제도를 고치자 그리고 대의원 제도를 없애자고 하는 대안적인 문제.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경선에 있어서의 구멍이 있는 제도는 빨리 메꾸고 수정하고 보완해서 이러한 일들이 안 일어나게 돈을 뿌려서 해결될 수 없는 선거 구조로 만들자. 이렇게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이 금액이 커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정말 시청자들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비난받아도 싼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는 분명하게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조기 귀국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 분명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내에서 셀프 조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최고, 가장 높은 수위의 발언을 이미 거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지금 아까 김재섭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가 딜레마 상황에 있다. 뭘 강하게 하기도 어렵다. 추가적으로 뭘 하기도 어렵다. 이런 상황인데 그 분석에는 동의하십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1승이 좀 강하게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사과는 했습니다마는 첫 번째 1승이 그렇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맨날 상황을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모르겠다. 처음에 압수수색이 있고 그다음 날까지 보면 이건 또 다른 정치 탄압이다. 약간 의도적인 건 이렇게 나왔었죠.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고 또 실제적으로 과거에 열린 우리 당 창당 시기에 창당 자금 중에 부정한 돈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호화 당사 안 가겠다고 정동료 의장이 사실은 영등포 청가물 시장으로 옮겼다. 그때 결혼한 의지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더군다나 송영길 대표라고 하는 분이 소위 노동운동, 학생운동, 민주화운동의 어떤 소위 선백격인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그 시대에 대표적인 586세대가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우리가 너무 윤리의식이 떨어졌다라는 어떤 그런 의식을 가지고 민감하게 이 문제를 같이 돌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무슨 개판 논쟁처럼 가고 방금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고위원회 앞시고 나와서 그 돈 기름값도 안 된다. 정성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우리 당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그런 면에서 매우 아쉽고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당이 조사할 수 있는 주도권을 다 검찰에 넘겨버렸습니다. 공정하게 수사하라. 그래서 한입으로는 왜 탄압하는 보복수사를 하느냐고 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할 걸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나온 거네요. 그게 안 맞는 입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김재섭 의원이 얘기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조사해서 면접을 주는 조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출당을 하던 그런 의욕 리스크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진상을 먼저 하겠다. 어떤 선제적인 어떤 검찰과 동시에 우리 당도 뭘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넘겨버렸으니까 이제는 검찰이 하는 데 따라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갔다는 것이 지금 딜레마에 빠졌다고. 그래서 그런지 오늘 초선 의원들이 성명을 발표해서 두 가지 요구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자체 조사를 철저하게 하라. 검찰 조사는 검찰 조사지만 당 자체 알아볼 건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요구사항도 했어요. 그런데 일단 요구로는 일단 나온 상태고요. 이런 가운데요. 오늘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이 4.19잖아요. 그리고 기념식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조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기념사에서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의미심장한 대목을 남겼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19 혁명 열사가 피로서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의 농락당에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김연아 전 의원님. 돈에 의한 매수. 사기꾼의 민주주의가 농락당해서는 안 된다. 이거 지금 민주당 상황 겨냥한 걸로 들으셨습니까?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찔리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들리겠죠. 주언 없어요. 주언 없습니다만 지금요. 네. 지금 모든 국민들이 제1야당의 대표가 전직 성남시장 시절에 어마어마한 개발 비리와 관련된 특혜 의혹을 받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 대상이 돼 있죠. 그런데 거기도 핵심 보면 돈이에요. 결국. 어떤 다른 큰 명분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돈이었죠. 그리고 지금 제1야당. 그래서 국회에서 170석 가까이 갖고 있고. 2020년에 사실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 조국 사태나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힘을 실어줘서 정말 저렇게 절대 다수의 여당으로 만들어줬는데 그 여당이 바로 2020년 총선 승리한 다음 해에 전당대회를 하면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돈을 뿌렸다는 겁니다. 그게 국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큰 배신감을 주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민주당 이름이 있잖아요. 70년 역사에 그분들이 쌓아온 여러 가지 정치적 자산이 있을 텐데. 민주당이 그 이름을 굉장히 오랜 세월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 이름으로서. 그런데 그 자산이 지금 돈 때문에 다 헐헐 타고 있는 거죠. 저는 대통령의 비판, 지금의 상황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비판이라고 변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21세기에 그것도 다 현금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국회의원회관을 돌아가면서 돈 봉투를 돌렸다. 저는 정말 부끄러운 제1야당의 치욕적인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통령은 살고 오는 기념식을 기념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가치에는 굉장히 많은 희생과 우리의 신념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 정치가 어느 순간 굉장히 이런 신념과 가치를 다 우습게 여기고 말 한마디 이런 것들도 어떤 유혹이 왔을 때 굉장히 쉽게 타협해버리는 이런 느슨함에 빠져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각성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민주당은 더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는데 저건 역시 여당의 공격인 정쟁으로 받아들일까 봐 조금 그게 걱정이 됩니다. 지금 사진 나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악수하면서 서로 눈을 마주치는 장면이죠. 악수를 하면서 각각 두 인물이 무슨 생각을 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김기현 대표가 그걸 지켜보고 있는 모습까지 카메라에 사진에 같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요. 민주당 내에서 오늘 최근에 계속 공개되고 있는 이 녹음, 녹음 내용이 공개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 깜짝깜짝 놀라는데 이 녹음이 공개되는 언론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이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거든요. 그 목소리 확인해보겠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발 없는 녹음 파일이 방송국 같다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어제 입장문을 내고 언론에 보도된 녹음 파일이 검찰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 녹음 파일은 검찰이 확보한 휴대폰에서 나온 것이고 휴대폰 주인은 구속 수감 중인데 검찰이 제공하지 않았다면 누가 제공했다는 것입니까? 일말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는 검찰의 주장이 신뢰를 받으려면 피의사실 공표 행위 먼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생각은 이거 지금 녹음 파일 계속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 이거 검찰에서 흘린 거죠? 이겁니다. 시각이요. 피의사실 공표인데 이거 흘린 거죠?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어요. 자, 어제입니다. 검찰에서 입장을 냈죠. 언론에 보도된 녹음 파일, 검찰이 제공한 거 아니다. 검찰에서 유출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하다. 아니다라고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김재석 위원장. 그럼 이게 어디서 유출된 걸까요, 그러면? 뭐 일각에서는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흘렸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정근 사무부총장 또는 그쪽에서? 네, 그쪽에서 흘렸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검찰, 물론 검찰은 아니라고 하고 있고 뭐 이정근 씨 입장은 저희가 아직 확인된 바가 없으니까 출처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면 저거는 박찬대 의원이 하는 얘기는 전형적으로 관역을 돌리는 것이죠. 지금 이 녹취록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 민주당이 돈봉투 의혹에 휩싸였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녹취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앞서서 제가 비판한 바와 같이 이 논쟁은 개파의 논쟁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녹취록이 어디서 나왔는지 피의자 공표, 피의사실 공표 이런 내용과는 사실 한 발자국 떨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이 사건 자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계속 변죽을 울리는 방식으로 사건을 좀 회피해 나가는 면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정면으로 인정하기에는 결국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걸리는 문제가 있고 여기저기 지금 좌충우도를 하는 상태인데 사실 이 녹취록의 파일의 출처 이런 것들을 아무리 강하게 검찰 탓을 하더라도 녹취 파일 자체가 위변조가 아닌 이상 민주당은 지금 돈봉투 의혹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지 자꾸 관역 옮긴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거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양구석 지원위원,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이거 흘린 거 아니야 의심을 하고 있고요. 검찰에서는 아니라고 분명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 포함해서 민주당에서 또다리 한 번 검찰을 의심하는 사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왜 이 사안이 불거졌는가. 수사를 한참 전부터 한 것 같은데 왜 지금 이게 터졌는가. 그런데요. 민주당의 불만이 그거 중에 하나예요. 이거 녹음 파일이 공개되는 부분하고.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이 불거진 게 만약에 총선 직전에 불거졌더라면 더 큰일 아니었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판단은. 그런데 앞에 우리 김 위원장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취록이 발이 있어서 방송국에 찾아갔을까요? 이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요. 그동안 수없이 검찰이 흘려왔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그 흘려왔던 부분들이 대부분 허위로 드러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박찬대 최고가 계속해서 이번에만 제기한 게 아니고 수차례 제기를 했고 오히려 흘리는 자들을 향해서 고발까지 했던 이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지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발 없는 녹음 파일이 방송국에 흘러갔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뭔가 정치적 공작의 냄새가 짙게 난다라고 지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필이면 한국갤럽에서 발표했던 대통령 지지율 27%가 나오는 전후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을까. 어느 국민도 다 누구다 의심을 하죠. 앞서 김연아 의원이 말씀하셨던 정말 더불어민주당은 이 돈 봉투 사건이 사실이면 뼈 아프게 국민 앞에 부끄럽게 사죄하고 또 사죄하고 또 사죄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실을 가지고 정치적 공작을 펼치고 있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이 가야 되는 거죠. 특히 이러한 녹음 파일이 말 그대로 발이 없는 녹음 파일이 어떻게 방송국에 그것도 딱 두 군데만 갔어요. JTBC와 SBS만. 이러한 행태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요. 그다음에 김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이정근 측에서 흘렸다라는 이야기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정도예요. 지금 말씀하셨어요. 흘렸다라는 이야기도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전혀 근거를 대지 못하고 그렇게 들었다. 술자리에서 들었다. 오고 가는 사람한테 들었다. 이러한 것 자체가 훨씬 더 위험한 발언이고 심각한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돈 봉투가 오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변명할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우리가 몰렸습니다. 그러면 사과 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양무석 전 의원님께서 반복적으로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쓸데없는 얘기. 그런 실현하지 마라. 이런 것도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지금요. 이런 가운데요. 이 사태가 정치적으로 약간 뭔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정치권 안팎에서 조금씩 나오는데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지금 화면 좀 보세요. 여기 화면 보면 바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보도를 통해서 민주당 인사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시는 분이 있대요. 분명히 엄청난 악재잖아요. 지금 당에. 그런데 차라리 잘 됐다? 이런 얘기를 꺼내시는 분이 있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총선과 관련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뭔가 이른바 물갈이가 되는 상황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이른 숫자가 현역 의원이 적게는 10명 많게는 20명까지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래요. 대선 지방선거 패배 후에 인적 혁신은 모지르는데 지금 이게 계기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하나 더 보죠. 바로 이겁니다. 이런 가운데요. 최근에 여론조사에 보면 세입문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이렇게 또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하고 또 이렇게 묶여지네요. 그럼요.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는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언론에다가 이런 의견을 얘기하는데 경쟁정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름을 밝히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들어보시죠. 저는 민주당이 이걸 잘 처리하고 본인들의 세대교체를 이뤄내면 굉장히 좋은 기회죠.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위기인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물결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법을 어슷게 알지 않는 세대가 정치를 해야죠. 김용준 전 의원님. 이게 사실은 뜻하지 않은 어떤 총선과 관련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이건데 사실은 아직은 의혹입니다만 이게 확정이 될 경우에는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은 경우에는 사실 정당법 또는 정치자금법 이런 거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 될 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재판 통상 보면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내년 총선 전에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만약에 기소가 돼도. 그렇다면 총선 전에 공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과연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김용준 전 의원님. 그래서 이거 자연스러운 물갈이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뭐 윤희숙 전 의원 말이 만약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아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민주당 안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 벌써 이런 얘기를 굉장히 당 전체가 악재인데 이런 얘기를 꺼낸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겨우 비주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당내 불만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인물 교체라 하더라도 지금 제가 보면 가장 젊게 보이는 최고위원이 장경태 의원이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그게 인물 교체의 미래의 비전입니까? 교체된들. 사실은 저는 뭐 이런 말을 하면 좀 뭐하지만 사실은 김재섭 의원 나와 있습니다만 차라리 인물 교체는 국민의힘이 훨씬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지금 또 국민의힘. 준비 안 된 인물 교체를 한들 뭐합니까? 이당 저당 못 가는 사람 뭐 지금 뭐 제3당을 하니 인물 교체를 하니 사실은 그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 대통령이 인물 교체의 대상 아니었습니까? 정치적 경험 없는 사람이 인물 교체돼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 지지율을 보십시오. 얼마나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전 정치권에 대해서 비호감도가 높다는 건데 정말 필요한 것은 민주당이 두 가지는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당내 586 그룹이 너무 대세를 장악하고 있다. 다양성이 없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인물 교체를 해도 어디까지 인물 교체를 할 거냐 하는 부분. 그다음에 새로운 인물이 들어올 수 있는 리크루터 시스템을 만들어서 교육시켜서 내보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새로운 인물로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은 비례연장까지 시켜놓고 출당을 시키니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라면 더 혼란을 주는 인물 교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 국민들이 그런 마음을 전할 수는 있다. 정치권을 보는 시각으로. 그렇게만 봐야지 준비 안 된 인물 교체가 우리나라 국가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느냐 하는 그런 회의감도 또한 듭니다. 김연아 전 의원 교회 보시기에는 지금 이 상황이 민주당의 뜻하지 않는 인적 교체. 그러니까 김용진 전임은 무슨 쇄신 혁신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교체로 하겠습니다. 어떤 총선과 관련된 인적 교체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인적 교체의 기회가 아니고요. 당이 쪼개질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쪼개질 수도 있다. 인적 교체, 사람을 바꾸는 문제는요. 아마 총선이 임박한 1년 전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현역 의원들보다는 새 인물을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여론이 훨씬 더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당마다 공천을 할 때 초선 비율을 높이는 이유가 사실 그런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 여론조사는 전혀 새로운 게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때 사실은 의외의 표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민주당은 제가 봤을 땐 균열의 틈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돈 봉투 사건을 갖고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아내의 자중질환을 보십시오. 당을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 당의 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비집고 들어갈 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계산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조만간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날아오게 되면 이 복잡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투표를 하게 될까. 물론 국회에서의 투표는 원내 국회의원들, 현역들만 투표를 하게 되지만 사실은 저는 이게 민주당이 깨질 수 있는 균열에 막대기가 꽂혔다. 그래서 이 막대기에 어떤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깨지는 방향이 달라진다. 이렇게까지 위기의식을 갖고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국민의힘의 전신 정장이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당시에. 이겁니다. 2012년이죠. 이게 무슨 디도스 사태, 보호궐선거 참배, 그리고 박희태의 돈봉투 사태. 이때 폭로가 됐죠. 2018년에 있었던 이지만 폭로가 이때 됐거든요. 그러면서 총체적 위기. 당명 바꾸고 물갈이 공청이 있었고 이랬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민주당도 오히려는 지금 비슷한 과정을 혹시 겪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정치권 안팎에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제가 조금씩 보도로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게 민주당과 관련이 있는데 약간 결이 다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최근에 엄청난 공분을 자아냈던 전세 사기권.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어떻게 보면 고위당직자가 민주당과 관련해서 얘기를 꺼냅니다, 지금요. 그 얘기 어제도 했고요, 오늘도 했는데요.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10년, 20년의 문제인데 그동안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전혀 바꿀 생각하지 않았고. 그동안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4인간의 거래라는 이유로 정부는 눈길 조자 주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재난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정부는 즉각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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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과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유사한 사건에 주범인 남헌기의 배후에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 당시 여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어제 저의 길과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 오늘 이철구 사무총은 또 얘기했어요. 이겁니다. 청담동 술자리처럼 괴담이 아니라 제보와 부합하는 정황증거를 찾았다. 자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걸 보면. 사업자 지정되게 만들어 대장동 같은 이익 쟁취했다. 뭔가 근거가 있다라고 자꾸 얘기했습니다, 오늘요. 김재섭 위원장.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돈 봉투 의혹 그 이상의 파장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요? 그럼요. 수많은 청년들에게 아픔을 줬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 심각한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안이 민주당 유력 정치인과 연계되어 있다 그러면 이 파장은 돈 봉투 이상으로 엄청나게 폭탄급의 파장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철규 사무총장이 이야기를 했듯이 어떤 괴담이라든지 믿을 수 없는 정보를 통해서 그냥 발표를 공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보? 정황? 뭐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게다가 사실 이철규 사무총장이라고 하면 국회의원을 이전에, 사실 경찰 출신이시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양한 어떤 휴민틀을 통해서 정보들을 취합했을 수도 있고요. 저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바탕으로 저렇게 공신력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실제로 유력 정치인이 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직접적인 피해의 어떤 주범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설령 저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돼서 민주당이 결코 책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임대차 3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점, 그 임대차 3법의 부작용으로서 하나의 어떤 전세사기가 일어났던 점들을 생각해보면 민주당은 이철규 의원이 이야기한 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벗어나서도 좀 느슨한 인과관계를 통해서라도 이 전세사기에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무석 전 의원님, 사실 어제 민주당이 이 얘기에 나와서 상당히 불쾌한 반응을 보였거든요. 오늘 또 강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철규 3법 총장이 지금 재미 붙였나 봐요. 슬쩍슬쩍 흘리면서 낚시질을 하는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 재미는 하는 사람들은 재미있겠죠. 까세요. 저는... 누군지? 누군지 까세요. 실명 까세요.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 이렇게 꺼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유력 정치인 관련이 있으면 까야죠. 그리고 민주당이 더 썩기 전에 고름이 발견되면 도려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장난치듯이 슬쩍슬쩍 흘리고 그다음에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조사해라.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정치하면 안 돼요. 누군지 명확하게 이름 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진상규명을 하든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하든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자랑거리고 재미있는 오락거리라고 슬쩍슬쩍 흘리면서 장난치고 정치적인 이득만 챙기나요. 사무총장답게 하세요, 정치.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계속 이름 공개하세요. 그만 얘기하고 공개하세요. 지금 양문석 전 의원 말씀한 대로 계속 공개하는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공개된 건 없는 상황입니다. 자,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상황부터 시작해서 쭉 길게 이어가 봤는데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준비된 게 있는데요. 여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장을 합니다. 보시죠. 이번 이슈는 이 제목입니다. 성취 무너져 허망하다. 최근에 이런 얘기를 다큐 영화 촬영부에서 했다고 알려졌거든요.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하는 5년 성취란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는 평가가 들어가게 돼요. 아무래도 예상컨대 패널분들의 의견 많이 갈릴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얘기를 하면은.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5년간 이룬 어떤 성취, 제가 이룬 성취라기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이룬, 그래서 대한민국이 성취를 한 것인데 그것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또 과거로 되돌아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에 흠흠한 생각이 들죠. 대통령과 여당이 거부권으로 민생입법의 발목적기에 나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민심의 지지를 최우선시하는 국민중심입법원칙을 견제하겠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및 부동산 정책 등 과거 민주당의 실책을 균형 있게 평가하는 자성적 비판을 향후 정책 수립의 출발선으로 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얘기,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무슨 회견 이런 게 아니라요. 다큐영화 최근에 찍었고 이게 공개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촬영본에, 그런데 이 내용이, 이 발언이 그 다큐영화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요. 일단 촬영본은 있어서 공개가 된 겁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분께 똑같은 질문을 좀 미리 드렸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5년간의 성취 얘기를 꺼냈거든요. 5년간의 성취 중에 떠오르는 게 있으면 그걸 좀 써달라고 제가 미리 질문을 드렸어요. 김용주 전 의원님부터 설명해 주시죠. 어떤 겁니까? 글쎄요. 우리가 그야말로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또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국제적인 국내적인 경제 위기의 파국 속에서 그나마도 최소한의 우리 민중의 삶이 지켜낼 수 있는 기본을 만들어 주셨다. 지금 경사노위기본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양대 노총과의 합의를 통해서 또 최저임금.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곳.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2023년에 결과적으로는 월급이 200만 원대가 들어갔거든요. 물론 이것을 통해서 현재 수출길도 막히고 기업하기 어렵다는 것. 또 자영업자들도 오히려 말하자면 최저임금 좀 낮춰달라 그런 요구가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양극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저와 같은 어떤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라든지 최저생거를 하는 민생이 힘을 받추고 있는. 그렇지 않다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거의 말하자면 소위 노동, 대통령께서 노동개혁한다 하지만 정말 노동자들과의 대화 없는 일방적인 69시간 논의, MZ세대들도 사실은 거부하는 그런 대화 단절 또 거리로 나서고 어떤 사회적 불안정성이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프리드만이 얘기했던 헬리콥트로 돈을 뿌리는 어떤 양적 완화의 필요성에 대한 기본은 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동과 관련된 부분, 임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거는 최소한 성과로 봐야 된다. 대표적이다. 이렇게 좀 꼽으셨네요, 지금요. 옆에 김연아 전 의원께서는 성과를 쓰시라고 했는데 5년 만에 정권교체라고 썼어요. 이게 성과입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아마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인정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성취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여당을 5년만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것. 이거 굉장한 비판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굉장한 게 저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5년 동안에 얼마나 망쳐놓으신 게 맞는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거 설거지하느냐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거 말고도 대외적으로 또 국방 안보 관련해서 이슈가 너무 많은데 내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망쳐놓으신 게 너무 많아서 지금 너무 어렵고요. 저도 전세사기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세 임대차산법 바꾼다고 보증금 5% 올리는 거 임대기간 늘리는 것만 치중했지 사실은 이제 1억 원대가 넘어버린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빌라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임대사업자를 배제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빌라로 쏠려갈 수 있는 정책적 유인을 한 게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전세사기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결코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래도 5년만 경험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성과라고 성취라고 지금 비판적으로 쓰셨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김재섭 위원장하고 양문석 전 의원 쓰셨는데 순서상으로 보니까 양문석 전 의원 얘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런데 양문석 전 의원은 많이 쓰셨어요. 이 팻말에 꽉 쓰여서 이름표를 밑으로 내렸는데 많이 쓰셨거든요. 일단 설명해 주세요. 어떤 성취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독도. 문재인 대통령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오염된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결정한 강제징용에 대해서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도청 당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 힘들다고 여론조사 특강하고 여론조사 지적질 안 했습니다. 저는 오늘 4.19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걸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비로소 지키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게 농락당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기자회견 성명 발표하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짧게 말씀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 가지 양무석 전 의원이 판단하시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5년간 성취라는 걸 쭉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김현아 전 쓰신 걸 빗대면 그런데 정권교체를 왜 5년 만에 당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현아 의원이 상당히 비웃듯 조롱하듯 말씀을 하셨는데 아픈 대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졌습니다. 정권교체를 당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고 반성할 대목입니다. 오늘 양무석 의원께서 오늘 평소보다 굉장히 명확하고 딱 자르듯이 말씀하시는 게 많네요. 이번에는 김재섭 의원장은 없음이라고 쓰신 겁니까? 없음이라고 쓰신 거예요. 설명해 주세요. 물론 5년 동안 이런저런 정책들 많이 하셨죠. 모르는 바 아니고요. 그 가운데서는 좋은 것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젊은 세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른바 2030 세대의 관점에서 봤을 때요. 왜 그러냐면 저는 연금개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금개혁. 미래 세대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바로 연금개혁 문제인데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연금과 관련돼서 크고 작은 개혁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 하락도 많이 겪었고 그것 때문에 총선이라든지 대선에서 패배한 경우도 많았거든요. 유일하게 문재인 정부에서만 연금개혁에 대해서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저런 공과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지만 적어도 젊은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정책적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연금에 대해서 완전히 5년 동안 방치했다는 점에서 저는 절대 좋은 평가를 할 수가 없고요. 5년 만에 정권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젊은 세대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없음 이렇게 단호하게 썼습니다. 이 부분 얘기 쭉 순서대로 들어봤는데요. 김지섭 위원장께 추가 질문 하나 드리면 사실은 이 다큐 영화 촬영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실제 다큐 영화에 들어갈지 편집이 될지는 아직 모른다고 해요. 결정한 바가 없는데 아까도 촬영본에는 있었던 내용인데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영화 촬영을 하는데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는 건 나중에 공개될 수 있다는 전제를 깐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냈는데 본인의 성과가 허망하게 무너졌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내는 거 보면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 맞느냐는 질문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에 항상 댓글을 보면 아니 잊혀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라는 질문이 늘 붙어였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잊혀지고 싶지 않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정권 교체의 가장 큰 당사자이고 가장 큰 어떤 주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권 교체를 누가 했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미운 사람 중에 저는 적어도 세 손가락 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뽑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으실 것 같고 개인적인 사감이든 아니면 정치적 이슈로든 간에 차기 총선의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 전부터. 왜냐하면 책방을 만드신다든지 다 완공됐다 그래요? 그렇죠. 책 추천을 한다고 할지 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그냥 제품이나 물건이 아니라 그 안에 굉장히 깊은 생각이라든지 정치적 이념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 책 제목 자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정책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로는 잊혀지고 싶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차기 총선에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총선 그 이후까지도 아마 정치적 목소리를 끊임없이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주 전 의원께는 짧게 추가해 드리면 5년간의 성취 얘기를 꺼냈거든요. 이 얘기를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굳이 했을까요? 글쎄요. 기본적으로 보면 언론 영역에서의 자유도라든지 앞으로 국제적인 신인도가 있는 기관에서 대한민국을 평가하는 지표가 여러 가지 대통령이 나름대로 진심되게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위협을 받는다. 그런데 ILO 같은 데서 노동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후퇴하고 있다. 또 세계 언론재단에서 정부가 과도하게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 물론 그 논쟁을 하다 보면 과거 정부는 안 했냐 이런 논쟁도 있을 수 있지만 객관적 지표는 현 정부 들어서 언론의 자유도가 비상이 됐다라든지 혹은 한반도가 더욱더 위협당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한자나 노동의 유연성이 너무 지나치게 강도됐을 때 민생이 더 어려워진다. 이런 것이 완전히 철학과 노선이 다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하자면 보수 진영에서 봤을 때 이 길이 맞다라고 하는 거지만 민주당 진영에 봤을 때 그나마도 본인 농원 초석 때문에 안 떠밀려가고 있고 민생이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분 지금 앞에 있는 팻말 내려주시고요.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양무석 전 의원께서 이름표도 좀 높게 꽂아주세요. 많이 쓰셔서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주제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보시죠. 강당 무기약이 짝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우리 당을 뭘로 알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 그 입을 당장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 공수는 우리 당이 알아서 할 겁니다. 다른 당 창당을 해서 실질적 대표를 하고 있는 분이 나우이 당일에 그렇게 자꾸 왈고 왈고 하고 감나라 배느라 하세요.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김기현 장론이 듣고 계시나 빨리 회개해요. 날 보고 도와달라고 해. 옛날부터 날 도와줬는데 왜 갑자기 그래요. 도와주세요 해 빨리. 북한에서 온 분도 최고위원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서 당원을 시킨 건데 본인이 최고위원 됐으면 좀 물어보고 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분이 그냥 북한에서 와서 국회의원도 되고 최고위원도 되고 하니까 너무 이게 생각 없이 그냥 자기가 그냥 북한에서 알고 있는 지식이지.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 사항이죠. 여러 인물이 등장했어요. 제목은 이겁니다. 이번 이슈에. 제발 좀 주변 입들에 호소하고 있는데 김기현 기강잡기 성공할까입니다. 성공할까. 이겁니다. 그럼요. 최근에 사실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최고위원들 있죠. 잇따라 뭔가 구설에 휘말렸어요. 계속. 그거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나오는데 여기요. 김기현 당대표가 이거 당선 당시 모습이에요. 지금 당 깃발을 흔들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 이겁니다. 우선 김재현 최고위원. 정광훈 목사 만나서 한 말들 등등등 몇 가지 있죠. 지금요. 지금 뭐 자숙기간이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태용호 최고위원. 몇 개 있습니다. 한 3개 돼요. JMS 최근에 있었고요. 4, 3. 그쪽에는 또 김구 이런 반응까지 해서 논란이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조수진 의원 밥한 공기 발언으로 깜짝 놀랐죠. 많은 분들이요. 그리고요. 여기 보면 장해찬 최고위원. 그다음에 김병훈 최고위원은 청년 노동자 간담회 했는데 사실은 이게 모른가. 사실은 노동자라고 보기 어려운 청년들. 그러니까 이른바 오너. 이쪽 청년들을 초대했다고 이래서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런 톤란들. 여기 보면 주로 이 두 분이 구설이 많았거든요. 지금요. 이 내용입니다. 김연아 전 의원님. 최고위원들이 이딴 실언일 수도 있고요. 설한데 김기현 대표의 경고. 일단 최고위원들에 대한 경고. 이거 효과 좀 있을까요? 말린다고 말릴 수 있습니까? 그겁니다. 그렇지만 당대표가 그래도 가장 측근에 있는 최고위원들부터 관리하지 못한다면 그 리더십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기현 대표 지금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보통 최고위원회가 열리면 당대표의 메시지가 사실은 언론도 타고 좀 나가야 되는데 지금 최고위원들이 설아에 휘말리다 보니까 당대표의 메시지는 사라지고 있어요. 당대표의 메시지는 변명하고 징계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메시지만 나오고 있잖아요. 그 회의가 열리기 전에 오전에 최고위원들이 언론 인터뷰에서 뭘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게 발칵해요. 그럼 끝나고 나면 김기현 대표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누가 누구의 뒷수습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의 전후와 선후가 바뀌어져 있는 상태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로서는 이 흐트러져 있는 당 지도부의 어떤 위상과 역할들에 대해서 재정립을 하시는 게 제일 우선순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친 표현이죠. 입들 좀 조심해라. 굉장히 원색적인 표현이지만 가장 지금 정확한 지적사항이라고 보고 있고 결국은 최고위원들도 아마 당이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저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내심 서로 잘해보려고 하는 경쟁이 저렇게 좀 억박자를 낸 건데 이제는 누가 튀는 것이 아니라 팀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당대표를 당대표로 세웠으면 최고위원들이 팀웍을 갖춰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김기현 대표가 좀 강한 발언을 갖고 정광훈 목사와 선을 굳고 또 당 안에서의 윤리위나 당무감사위도 가동을 시키시는데요. 이런 것들이 당내에서 좀 질서를 잡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광훈 목사의 입단속은 가능할까요? 뭐 당원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쪽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저는 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입 좀 뭐 약간 좀 조심하세요 했는데 회기하라고 나왔었나요. 회기하라라고. 뭐 이제 원래 목사님이셨다고 하니까 너무나 일상적인 단어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김기현 대표가 조금 일찍 더 대응을 하셨더라면 이 서류 관계 짓기가 더 매끄러워질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도 있다는 생각하면서 지금이라도 좀 당의 질서를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 입 좀 조심하세요. 지금 이런 취지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요. 김재원 최고위원과 관련해서 얘기를 꺼내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요. 대선 당시에 윤석열 당시 후보 수행팀장을 맡으신 분이라서 약간 어떤 의미부여가 되는 인물이에요. 들어보시죠. 상의 입장에서는 사실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징계를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굉장히 고민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자진사태가 맞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자진사태는 뭐 그분의 판단을 맡기겠는데요. 그래도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의 조치? 그게 가장 현명하겠죠. 위원장. 본인 스스로의 조치는 자진사태인데 그럼. 그걸 지금 얘기한 건데 이게 그렇다면 이용 의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른바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생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그것까지 그 내심의 의사까지 제가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용 의원뿐만이 아니라 당내에서 많은 의원들께서 김재원 최고위원의 거취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들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 역시도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에 굉장히 많은 유감을 표했었고요. 그 분위기를 잘 알고 있는 김재원 최고도 활동 중단을 선언했던 것이고요. 일각에서는 이제 윤리위원장이 이번에 바뀌게 됐는데 윤리위원회에서 또 일정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에게는 왜 이렇게 어목한 잣대를 들이대고 태용 의원에게는 왜 또 그렇게 입단속만 시키느냐 이제 이거의 문제인데 저는 태용 의원의 말에 하나도 동의하지 않지만 태용 의원이 한 이야기는 적어도 역사적으로 토론을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분의 인식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 얘기는 한번 우리가 어떤 것이 맞는지 시시비비를 따질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은 사실은 시시비비를 따질 수 없을 만큼의 나쁜 발언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정광훈 목사가 우파를 통일했다든지 5.18 정신을 수록하지 않는다든지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과도 정반대되는 것이고 모든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국민 정서와도 반대된 내용이기 때문에 김재원 의원에게는 조금 더 가혹한 잣대가 들이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당내의 대다수의 의원들, 이용 의원뿐만이 아니라 김재원 최고위원이 일정 부분 어떤 거치 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부석 전 의원님, 시간이 조금 한 2분 정도 남아있는데요. 지금 민주당도 엄청난 내용이지만 국민의힘도 내용이거든요, 지금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꾸 왜 민주당을 내용이라고 그래요? 민주당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1년째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랑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으로? 김기현 대표가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결단 내릴 수도 없는 말 그대로,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스스로 생각할 수도, 결단 내릴 수도 없는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려고 해도 용산의 허가를 받아야 징계를 내리고 용산의 요구가 있어야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이러한 식물 대표를 뽑아놨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다른 최고위원들은 스스로의 실력으로 최고위원회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당 대표는 스스로의 실력이 아니고 친륜과 대통령실에서 만들어준 당 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정된 일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김영주 전원님, 그러면 양무석 전 의원의 분석대로라면 통제가 안 될 수 있다, 이 뜻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아마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분들의 이야기는 아주 사소한 격가지적인 이야기,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지금 외교 분란과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이분들이 훨씬 더 총선이 가까우면서 더 당을 작은 생채기가 아니라 큰 생채기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강한 얘기를 꺼낼 수 있죠, 주장들을. 그래서 지금 왜 그런 일이 있냐 하면 정말 우리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뭘 해야 할지 이를 손넣고 있어요. 속도가 나면 그 속도에서 원심력과 구심력이 영향을 하는데 지금 한가해 보여요. 지금 미국 가기 전에 이런 사건이 막 터지고 있는데 그냥 저쪽 당만 잘못되기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터진다고 저는 봅니다. 과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진 다시 볼까요? 이게 전당대회 때 당선이 됐을 때 당기를 흔드는 모습이잖아요. 이때는 표정도 좋고 굉장히 뭔가 포부가 있었을 텐데 그 이후의 모습은 굉장히 힘든 상황.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이 도움을 별로 안 준다. 이런 평가까지 받는 상황 같습니다. 시사의 중심 정치와이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